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향수가 섞어가지고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이거. 오마이갓. 왜 나왔어요? 홍보하려고 왔죠. 그렇죠? 나는 안 보러 왔어? 홍보하려고. 아니, 농담을 해. 오늘 노부라라. 원래 노부라잖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어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이. 화사. 내가 화사한테 맨날 와. 영어를 좀 누려야 된다고. 하이. I'm from Korea. We know. 아니, 안 나오고 그래. 제 기초가 그래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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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an you explain your fashion sense today? Um, very tall. No, long. Long. Very long. Do you pick your nose with your nail? Very good, right? Yes, and uh. 일단 뭐 하세요? 쉴 때요? 쉴 때는...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아니, 언니한테 이걸 어떻게 해요? 해야 돼. 식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음... 삼겹살. 삼겹살. 근데... 근데 왜 배를 만져? 삼겹살. 배가 배. 배가 삼겹살이니까. Oh my god. 아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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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예를 들어 나 해봐. 엄마. 사랑이. 우리 엄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좀 너도 약간 말할 때 약간 술 취한 것 같아. 허무한 줄 알지. 알아라. 허무한 줄 알지. Okay. 엄마가 말이 좀 느리시고 어, 혜진아 밥 먹었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가 아, 딸아, 우리 엄마가 엄마한테 내가 너 봤을 때 진짜 딸아 너무너무 작게 근데 제시아 좀 엄마 가슴 조금만 가려줘. 너무 혼나해. 아니, 많은 팬들이 알려면 모션 랭귀지를 해야죠. 그게 사인 랭귀지예요? 사인 랭귀지? Oh my god. 사람들이 화살을 좋아해. 우리 댄스 팬ikes 좋아해. and your friends love me we they love us and we together we a f***ing explosion oh yes f*** yes I'm f***ing quack